서울시가 빈집 14채에 대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. 시는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청년, 신혼부부 주택이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총 14채를 10원 매입했습니다. 이 중 강북구 삼양동의 빈집 3채에 대한 재생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고, 이르면 이달 착공에 들어갑니다. 나머지 11채 중 7채는 하나로 묶어 행복주택과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설계자를 선정했습니다.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4채에 대해서도 청년주택이나 기반 도로시설 등에 활용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.